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대구소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며 응모 대상 사업 유형은 개별 공동주택의 경우 소통 주민화, 친환경 실천 체험, 관리비 절감, 취미 창업 등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공동주택 우수사례 공유,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주택 간 교류 협력 분야입니다. 접수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며 3월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이내, 관련 단체는 2,000만 원 이내에서 10개 사업 내외로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